지금 여기는 레이크 루이스라고 엄청 이쁜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경하러 왔어요 사실 아까 다른 호수를 한번 들렸는데 너무 꽝꽝 얼고 날씨도 안좋아서 아무것도 눈에 뵈는게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사진만 몇장 찍고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레이크 루이스입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는 여름에 와야 조금 더 이쁠 것 같긴 해요 호수는 녹아있고 위에 눈 쌓여있으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문이 거의 허벅지만큼 쌓여있는 느낌? 오빠야 진짜 크다 대박 난 더 배경으로 쫓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저기 가서 앞에? 거기까지 찍고 갈까? 어 아니 왜 안가지 이리와 먼저 갈래? 어 차이는 거 아니야? 말에? 지금 이렇게 길목을 막고 있어가지고 개쪼라서 가자 저희도 이제 가려고요 막 여름처럼 막 엄청 그런건 아닌데 아니어도 좀 그래도 이쁘긴 이쁘니까 근데 약간 완전 겨울이랑 여름이랑 부위가 다를 것 같아서 두 번 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돈과 시간만 있다면야 네 그러니까요 원래 캠마사가 다시는 살면서 여행 오고 싶다는 건 안해봤는데 여기가 오니까 한 명 정도는 더 오면 여름에 근데 여기가 들어오니까 여름에도 옆에 아니 부츠인데 왜 이렇게 미끄러운 거야 내 신발 언니가 기능을 따지지 않고 뭘 따져서 그래 누가 그걸 사해 아니야 나 기능 따졌어 지금 안에 털 있단 말이야 엄마 나 세상에 너무 귀여운 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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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힘을 줘서 올라가야 돼 얍 얍 얍 야 이거 개 예뻐 다 사는 거 어때?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다 샀다가 친구한테 사주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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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larger 아 아 everyone ba 아 아 아 너무 쪽 아 아니 아 아 conos 친구들아, 이걸 기념품으로 사가면 난 너희들 손에 죽는 거니? 딱인데, 기념품. 제가 지금 유튜버 혜윤이 대신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언니가 지금 운전 중이라서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3번째 얘기하고 있어, 사실. 네, 저희 사진 3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운전하는 리아 언니 대신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인 리아 씨, 혜유의 유일 대신해서. 음악 저장거 때문에 생각 없이 찍다가, 네, 테이크 스미러입니다. 그래서 혜유 씨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그쪽으로 합해 주세요. 저희 라면 먹으러 가요. 네, 저희 라면 먹으러 가요. 뱀프에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지금 먹으러 갑니다. 지금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게 로키 산맥인데 딱 그 얘기 하자마자 아, 나무가 가리네? 조금만 기다리면 나. 아, 기다릴게요. 이게 지금 다 로키 산맥입니다. 저희 그러면 라면 집에서 다시 만나요. 서로의 안돼. 제 배umber가 계속 내려와 Mity의 Winch. 또 라면 앞에 있어요. 뭐 안 ㅎㅎ 공화영화영화영화가 올utions에 아, 네...... 예예예예예ppe 그때 우리 다운타운 도착해서 이제 라면 먹으러 갈 거예요. 아아, 어... 스페스트 드라이버 우리iset runner의essey 예, 마지막에 왔습니다 예, finally 뭐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테리가 탕탕밥을 주문한 탕탕밥을 에스트로 노릇과 계란 그리고 탕토야키 이건 일반 탕탕밥 이건 일반 탕탕밥 이건 일반 탕탕밥 이건 탕토야키 하나만 남아있어 한 번 남아있어 남극 대륙의 황제 황제 펭귄의 모습도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약 1시간 가량 좀 쉬다가 다시 주위 둘러보러 나왔어요 빨리 사진 찍어내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죠? 추워지고 어두워지네요 오늘 저녁 메뉴는 과연 뭘까요? 근데 솔직히 배 고프세요? 아니요 저 하도 고파요 이럴 때 약간 좀 가성비 없는 아 맞아 조금 비싶은 데 가서 조금만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맞아 맞아 아 어디였지? 척스테이크? 아 예 척스테이크 아니 우리가 이제 다시 같은 클래스메이트에 됐잖아요 같이 SSP라는 클래스를 듣고 있거든요 스피킹클래스 스피킹클래스인데 이제 한 3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게 좋아요 모든 게 좋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프러눈세이션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지적바라 풀어요 지적도 지적이지만 조금 R&L 이런 거 막 혀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그런 걸로 좀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설명해 줘가지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사실상 뭐 이틀째까지 계속 막 데이팅 얘기밖에 안 하고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돈을 어떻게 내야 되니 저쪽게 내야 되니 이런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아 이제 또 뭔가 재밌는 거리가 생기면 다시 영상을 찍을게요 왜냐면은 손이 너무 싫었거든요 손이 너무 싫었거든요 손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경 What is this? Do you know what dropping means? No, I don't know Cook Uh-oh Oh, but it's just chocolate Oh? Does it make sense? Does it make sense? Like It's chocolate and it says Cook Ah, I see Like maybe the shape? Yeah So you want some by like chocolate or? Uh, yes, but I have to quit chocolate Oh, you Oh, you This is Sukumi Ah, no, no, no No, who is she? Bless you I have to quit I have to quit Yes Oh my god I have to quit Oh I have to quit I have to quit I have to quit I have to quit You know Where are you? We are scabies I don't know How do you? I have to quit I have to qu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다른 기념품 샵에 왔어요. 지금 일단 해가 졌는데 딱히 갈데 없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난 저런 양말에다가 돈만 가져채워서 주면 좋겠다. 이거 인싸잖아. 인스타 비버 귀여워 이것도 귀여운데? 오지상 비버 오지상 딱히 모으는 건 아닌데 눈에 보여서 일단 하나 사려고요 제가 한 번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자랑하세요 이렇게 두 개 샀는데 빈티지 느낌 나네요 같이 마실 사람도 없지만 두 개 사봤어요 신부인께 저는 깔끔한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하나만 사고 내일 한 번 더 둘러보든가 하려고요 일단 계산하고 오겠습니다 띠용 인생 첫 비버테일 인생 첫 비버테일 바나나라마 바나나라마